교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일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의료원장 윤동섭입니다 오늘은 행정부 주관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 제가 이런 귀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은 쉬지도 않고 빠르게 흘러갑니다 제가 의료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시작한 지가 벌써 2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많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해 주신 모든 보직자 여러분과 맡은 바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주 주인이 없는 연세의료원이 138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같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의료원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병원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가 미션인 정말 대단한 기관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연세의료원은 다른 기관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특별할까요 특별한 연세의료원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며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이렇게 실천해 나가려면 남은 2년의 임기 중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조직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나가야 할까요 타기관에서는 동료에 대한 무관심과 경쟁의 문화라면 우리 연세의료원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랑과 협동의 아름다움이 넘치는 기관이 되어야 모든 구성원들이 특별한 최고의 기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관의 사랑이 넘치려면 우선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교직원이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의료의 불무지에 하나님의 용사들을 보내서 세워주신 기관 또 출근길에 은혜로운 찬송이 흐르는 기관 모든 회의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기관 건물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참 좋은 축복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눈물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눈물 눈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나훈아 씨의 노래 중에서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는 과사가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후회의 눈물 또 안타까움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은혜의 눈물 특히 감동의 눈물이 많아져서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동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서 당황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이 있으면 모든 일이 행복하고 참 보람된 기쁨의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의료원 모든 식구에게 눈물의 씨앗이 심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원의 환자 사랑의 원동력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아픔과 간절함을 모든 교직원이 공감하고 진료, 검사, 이송 등 모든 과정에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의 평안과 치유를 드릴 것입니다 입원 환자가 가장 기다리는 것은 주치의 선생님의 회진일 것입니다 환자의 기다리는 마음을 이해하고 회진시 내일은 아침에 외부 회의가 있어서 오후에 외래를 마치면 한 오후 5시경 외래 끝나고 올게요 라고 미리 알려드리면 아침부터 왜 안 오시나 기다리며 조바심 내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그마한 배려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심함과는 대조적으로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이 동반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것이 사랑하는 환자를 위해 감수해야 할 부담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망설이지 말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수술을 안 하는 것이 환자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면 환자가 실망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고 과감히 설득하고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을 묵상해 봅니다 저는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료원의 구성원들을 진정 사랑하고 그들이 누구보다도 맡은 일에 능력이 뛰어나고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이 있는가 또 모두가 더 발전하고 행복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가 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관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안 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요즘 핫한 드라마인 왜 오수제인가 라는 드라마에서 한 남자 주인공이 오 변호사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이유를 고백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복 우애가 깊은 이복 여동생 살인사건에 범인으로 누명을 썼을 때 부모님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오 변호사의 나는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는 그 한마디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나를 숨쉬게 했다는 말이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저도 함께하는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이 우리 기관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사랑과 믿음의 마음으로 쑥스러울지라도 해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은 입장이니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 건네주시면 저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의료원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교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신나는 출근길 보람된 퇴근길이라는 이 마음속의 울림과 자부심이 어울리는 연세어리원이 되도록 함께 즐겁게 노력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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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